귀는 인체 축소판으로 귀에는 온몸이 있습니다. 귀에는 내 몸에 인체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귀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난 장수촌의 장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매일 밤마다 귀를 비비고 자극한 뒤 잠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유비도 귀가 어깨까지 축 늘어질 만큼 늘 귀를 만졌다고 하는데요. 귀 마사지를 할 경우 귀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 그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인체 부위에 이상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는 평소에 자주 손을 대지 않는 부분인 만큼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잡아당기는 강도는 가볍게 통증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귀에 상처가 있거나 귀평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귀를 잡아당기기 전에 양 손바닥을 비벼서 손가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귀 잡아당기기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의 혈자리에 따라 알 수 있는 건강 상태와 개선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이 침침할 때인데요. 눈이 침침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화 현상에 의한 것과 피로에 의한 것. 눈이 침침할 때 눈 주변을 아무리 눌러도 가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귓불을 늘려 아래로 잡아당겨줍니다. 노화로 인해 눈이 피로해지면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귀 잡아당기기를 습관화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백내장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장시간에 시험 공부나 TV 시청, 컴퓨터 작업 등으로 피로해진 눈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귓바퀴 뒤 움푹 패인 곳을 눌러주세요. 무리했거나 일시적 흥분으로 혈압이 높아진 경우에 귀 잡아당기기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귓바퀴의 위쪽 뒷면을 만져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는데 이곳을 강압구라고 합니다. 우선 귀 뒤쪽에 있는 강압구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귀 표면을 검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른 채 귓볼의 밑부분까지 쓸어내리며 양쪽 귀를 동시에 7,8회 반복해 잡아당겨줍니다. 또 귓볼을 당겨주면 목덜미 부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고혈압 환자 특유의 목덜미가 뻣뻣해지는 증상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늘 혈압이 높은 사람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잠자리에서 귀 잡아당기기를 해주면 하루종일 맑은 정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 어깨나 머리 근처를 지압하곤 하죠. 차도가 없다면 귓불을 잡아당겨 보세요. 간단한 습관성 두통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일 때 귀 잡아당기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고혈압으로 목덜미가 뻣뻣해질 때와 마찬가지로 귓불을 조금 세게 잡아당겨주면 두통이 곧 사라집니다. 만성 두통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귓불의 반사구를 잡아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손을 지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다면 귀 이륜각 위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을 자극해 보세요. 귀의 색이 누렇고 귓구멍이 작으며 귀가 얇으면 만성 위장병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 식욕이 없거나 트림을 계속하고 배에 가스가 잔뜩 차 더부룩하면 장이 안 좋은 건데 대장, 소장, 십이지장의 반사구는 귓구멍 위 꼬리처럼 생긴 이륜각 바로 위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입니다. 이 지점 주변을 돌아가면서 자극해주고 귀 전체를 돌아가면서 자극해주면 장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 결림과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귀 중앙 대의륜 주변을 자극해줍니다. 어깨 결림이나 요통은 건강 상태를 깨트리는 원인입니다. 이럴 때 귀를 통해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어깨 허리의 반사구는 귀 중앙에 크게 불룩 튀어나온 대의륜 주변을 바깥으로 잡아당기면서 목을 위로 쭉 늘리거나 전후 좌우로 돌리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력 감퇴는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퇴되어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곤함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력과 관계가 깊은 것은 고안의 반사 지점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그곳을 자극함으로써 정력이 증강돼 스테미나가 생기게 됩니다. 귓불의 위쪽에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의 안쪽이 고안의 반사 지점입니다. 귓불 위 돌기를 얼굴 쪽으로 잡아당겨주는데 검지를 깊숙이 넣어 돌기 밑으로 손가락을 거는 듯한 느낌으로 얼굴 쪽을 향하여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돌기 부분의 가장 아래쪽으로는 내분비와 난소의 반사 지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을 자극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정력 증강에 한층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윤택하게 가꾸어 주기도 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같은 심장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발생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급사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특히 그 중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이 뭉쳐 생긴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는 게 원인인데요. 평소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게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통증을 유발하고 발병 즉시 급격하게 병이 진행되면서 심부전, 부정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며 증상을 발견해 병원에 가도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3분의 1가량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심근경색은 몇 가지 징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평소 화를 잘 내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한 번만 분노해도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으며 특히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승부욕이 강해 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화내고 욱하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로 인한 생리학적 반응에 의해서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심근경색은 50대 이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흡연자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동반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50세 미만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심근경색은 평소 약으로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부터 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련사의 주범 심근경색을 이겨낼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주된 원인이 혈관 속의 노폐물인 만큼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잘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쾌세틴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염 효과를 갖고 있으며 심근경색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혈전을 예방해주며 수용성 섬유인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 장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차단하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 유해산소의 세포 손상을 억제해 혈관 질병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많아서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반면 칼로리는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등 이러한 녹황색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평소 이러한 녹황색 채소로 간단하게 곁들일 간식을 만들어 먹을 경우 심장병, 심근경색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콩입니다. 콩의 단백질은 심장마비를 예방해줍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녹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고단백 식품이라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의 대체 식품으로 훌륭합니다. 네 번째로는 호두인데요. 심장에 좋은 각가지 영양소가 전부 들어있는 것이 바로 호두입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등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뇌졸증,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어인데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혈전을 방지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어 심장 건강과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어뿐만 아니라 참치와 정어리 등의 생선들에 이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현미입니다. 현미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효과와 당뇨병, 고혈압 예방효과, 심장질환, 심근경색 및 각종 성인병이 있을 경우 현미밥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올리브오일은 심장병 등의 각종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건강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식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꼭 먹는 것이 좋으며, 아보카도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 아보카도 자체의 비타민이 풍부하며, 항산화 효과를 지닌 식물 화합물질이 심장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수행합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은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임에도 환자의 절반 정도는 평소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가슴에 격심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심근경색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고,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 또는 가슴이 뻐근하거나 뜨겁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드물게는 가슴 왼쪽이나 오른쪽, 배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환자도 있었는데요. 심근경색 치료의 관건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재개통함으로써 피가 다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